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분석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을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1대 총선,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여와야 공수만 교대됐지 사실 비슷한 성격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거 모두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년 전 20대 총선을 보면 당시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구도였는데 박은혜 대통령 취임 3년 2개월 후에 치러졌습니다. 집권 후반기였죠. 이번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구도로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11개월 만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두 선거 모두 어느 정도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에 못지않게 야당은 잘했나,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도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프레임 싸움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 분포가 4대 4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좀 깨질지 모르겠어요. 네, 4년 전 총선 결과는 4대 4가 아니었고요. 새누리당의 근소한 승리였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5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천 단양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후상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금의 4대 4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4대 4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심 위반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충북 8개 선거구 완전 석권을 거론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는 않지만 집권 세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지지율과 후보 개인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당이 약세 지역으로 꼽힌 곳에 세 임무를 지금 등판시켜서 4년 전과는 완전 다른 선거판을 지금 짜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청주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의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충북 중부 3군엔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 동남 4군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충주도 민주당 약세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을 등판시켰습니다. 청주는 경선을 통해 상당의 정정순, 서원의 이장수 부부를 내세워 전체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세 임물들이 많이 영입이 됐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세 임물이 꽤 있죠? 네, 미래통합당은 청주가 약점이었습니다. 청주 4석 가운데 상당을 제외한 서원, 흥덕, 청원을 계속 민주당에 내주며 고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에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보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우택 의원의 선거 사무실인데요. 육거리 시장 근처에서 복명 사가리로 옮겼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흥덕구 이동으로 상당엔 윤갑근 전 고금장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엔 청년 세대인 김수민 의원을 전격 영입해 공천장을 줬습니다. 이 조합이 과연 민주당의 오랜 청주 아성을 깨트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30일 후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결과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선 구도가 완전히 새롭게 짜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야가 상당 부분 임물을 교체하면서 제천 단양을 제외하면 이번에 리턴 매치가 충북에는 없습니다. 제천 단양도 엄밀히 말해서 2년 전 재선거 때 구도이기 때문에 충북은 4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선거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양당 구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충북에 정의당 또 민생당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청주 상당의 김종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사실 충북에서 정의당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상당의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민생당 후보도 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계당의 연합회에 출범했는데 청주 서원에선 이창록 후보가 지방선거에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도입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충주에선 최용수 후보가 서민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며 양당 후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